봄투데이 프라임탭 제품의 갤럭시 노트 악어 패턴 천연 소가죽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제품 안쪽에는 품질보증소와 가죽 제품의 취급법이 꽤 내장이 되어있구요. 제품 색상은 네이비 컬러입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안쪽에는 카드 두 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구요. 카드 포켓 뒤쪽을 보시면 간단한 지폐를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에 갤럭시 노트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로 넣어주시면 되구요. 스마트폰 분리시에는 가죽 프라임이 손상에 막기 위해 손바닥을 이용해서 미는 방법과 양손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움직 손가락을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제품 앞쪽에는 전면 스피커 구멍이 개방이 되어있어 통화시 닫힌 상태에서도 통화가 가능하구요. 위쪽을 보시면 개방형으로 제작이 되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밑부분 또한 각 홀이 오픈형으로 되어있어 사용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제품 소재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악어 패턴의 느낌을 볼 수가 있구요.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제작의 학생들은 별땐에 악어 패턴의